히힛 히힛 헬로우 안녕하세요 오랜만 여러분 히힛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지금 7시 43분이니까 8시에 지금 차예요 차 곧 있으면 이제 8시에 2019 혁 라이브 투데이가 라이브 투데이 티켓팅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죠 8시죠 15분 남았네 여러분들 티켓팅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요 화이팅하라고 힘을 드리고자 예 이렇게 짬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아줄게 들으러 갈거다 딱 기다려요 안아줄게 한다고 안했는데 안녕 아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펭수 너무 재밌는거 같아 요즘 펭수 너무 재밌는거 같아 여기 대빵 어딨어요 대빵 여기 대빵 어딨어요 대빵 아 대빵 만나야되는데 아 대빵 만나야되는데 반갑습니다 고맙답니다 펭수같지 않아요? 아아 에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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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나 신이 나 에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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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나 신이 나 이런 춤추는데 그냥 혁이 같다고요? 와우 내가 그랬군 텐션 무엇? 아 비슷했죠? 솔직히 비슷하다니까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선배님 아 영상 보면서야 비슷한데 뭐하고 있으세요? 펭수 흉내내고 있는데 펭수 흉내를 못내고 있는거죠? 그냥 데뷔초때 혁이라고 다들 예 여러분 이제 14분 후면은 14분 후면은 티켓팅 시작할텐데 다들 잘하실 수 있죠? 우리 우리 올해는 그러고보니까 여름아이 생일 팬미팅도 못했네 그렇단만큼 2019년에 어 마지막 일요일을 12월 29일 어떻게 보면 연말 연말 행사를 우리 네 한해의 마무리를 즐겁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은 나 덕분에 오케이 그리고 티켓팅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이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은 이번 라이브 투데이 제 공연은 올 라이브 밴드입니다 네 올 라이브 밴드 예 세션 예 그 점을 알고 혹시 아 혹시 아 난 드럼소리에 민감한데 아 난 난 밴드 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혹시 참고하시라고 예 하지만 또 아 나 밴드 너무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네 네 이번 혁 라이브 밴드 혁 라이브 투데이는요 올 라이브 밴드에요 아 어제는 펭수같았는데 오늘은 또 펭수가 대담 알았네 이게 쉽지가 에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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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위나 신위나 춤추는게 진짜 웃기던데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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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대빵 어딨어요 대빵 만나야 되는데 대빵 아 아 고맙습니다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덟시에 근데 너무 갑자기 급 급 분위기 전환인가 여덟시에 티켓팅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응원과 파이팅만 해드리고 저는 55분에 인사를 드릴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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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땀이 나 뭐야 펭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같겠다 너 나나나나나 요 롤 그 친구는 요들송도 잘 부르던데 티켓팅 화이팅 R U OK? 저 R U OK는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OK 하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저 OK 해요 I'm OK 도와주세요 담배님 담배님 도와드려요 뱅하! 뱅하! 24살? 애가 24살이었다 25살 95년생이고 25살이니까 만으로 생일이 지났으니까 24살 맞네 뱅하! 뱅하! 뮤지컬 맞아요 뮤지컬도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올해 공연도 있고 내년에 뮤지컬도 있지만 남은 2019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마무리이고 마지막 달인 12월인 만큼 여러분의 뜻깊은 의미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테니깐요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테니깐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집에 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티켓팅 컨셉을 빌고요 다들 커플인데 전 솔로 빛이 나는 솔로 빛이 나는 솔로 난 벌써 긴장되어서 전신 매너모드로 되었는데 우짜리 전신 매너모드로 그리고 또 아 맞아 오늘 첫눈이 왔죠 맞아요 아 첫눈 아닌가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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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꽤 많이 내렸죠 그렇게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비록 저는 늦게 일어나서 실제로는 못 봤지만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의미있게 눈이 내리는 날 티켓팅이랑 크 하늘도 날 도우시지 네 55분이네 5분 남았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의 곧 있을 티켓팅이 네 성공적인 티켓팅이 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나 오늘 생일이야 진짜로 오 진짜로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저도 포지션 관리 잘 할 테니까 서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혁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